우리 방송 잘 한 바 돈 주는 거야? 조기하고 계십니까? 조기하고 계십니까? 아찔 꿈을 깨끗이는 남쪽 안의 보라 우리 학생들은 이제 춤을 추면 되시게 할 거니까 준비해 주세요 넌 너의 추워 상관 그리 있습니다 저 주 구름 김에 물고 눈물 흘리며 우리 학생들은 아까 위치에서 준비해주세요 좀 있으면은 식사 준비할 거니까 거기서 잠시 대기했다가 식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옆에서 어르신들 도와주시면 될 거 같아요 아까 정해진 대로 그 위치에서 해당하고 비워지는 성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초라 선생님 여운 아홉 살 선생 시간 순전을 맞춰 사랑한 그 이름은 종각선생님 소울의 남 가지를 봐오 가지를 봐오 낙동강 강강이 시와 폭풍을 쓰지요 우린과 놀아보니 우린과 놀아보니 소식이 오니 그대의 삶은 성마을에 그대의 삶은 성마을에 누가 원하나 늙으신 부모님은 왜 날 오시니 어색 강바람에 핫가슴을 해지며 잘한다! 고의 왕초녀를 얻으며 고의 별이 잊지 오락이 유지하며 힘을 보내라 어머니 그 말씀이 수줍어질 때 애기야 애기야 너를 끊져라 사퇴를 잊어라 학생들은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봉사! 갑자!